장관 표창 가수 이찬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가수 이찬원님은 노래는 물론이고 뛰어난 예능감으로 다양한 방송에서 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연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워서 아버지 이현근님께서 대리수상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찬은이가 참석을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대리수상을 받은 가수 이찬원의 아빠입니다 찬은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찬이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은이가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는 물론 찬은이가 힘이 있지만 찬은이를 아껴주시고 살아가주시는 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찬은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찬은이 팬분 여러분 진짜로 감사합니다 아울러 찬은이에게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찬아 사랑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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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